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것은 요 가디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디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요 주머니가 달려 있구요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음 여기 처음에는 짧은뜨기로 시작해서 다 긴뜨기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구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우리가 앞에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에 맞춰서 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딱 맞는 스타일로 만들어 봤어요 코트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고 가디건 느낌으로 만든 거라서 조금 붙는 형태로 귀여운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구랑 실은 조금 다르긴 한데 노란 색깔 실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소프티 라는 실을 제가 사용을 했구요 코론 극세사라고 되어있구요 마이크로폴리 100% 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바늘은 지금 대바늘이고 코바늘 4에서 6호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3호 바늘로 한번 떠 볼게요 자 우선은 처음에 요구를 시작할 때 사슬코를 일단은 25코를 만들겠습니다 123,4,5,6,7,8,9,11..12,14,14,14,14,147,1,9,20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다섯 코를 하긴 했는데 스물 여섯 코를 할게요 한 코만 더 늘려주시고요 여기 처음에 한 코는 빼고 그 다음 코부터 뜰게요 다섯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지금 스물 여섯 코를 뜨고 다섯 코를 뜨고요 여섯 번째 코에서 두 코 눌려주세요 같은 구멍에 두 번 두 번 넣어서 두 코 눌리고 또 다섯 코를 뜰게요 다섯 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극세사라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실이에요 부들부들하네요 뜨는데 여섯 번째에서 또 다시 두 코 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섯 번 뜨고 두 코 눌리고 이렇게 쭉 떠들어주세요 이렇게 스물 여섯 코 하니까 끝까지 이런 형태가 되네요 이렇게 약간 동그란 형태가 되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 코를 한 코를 뜨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 증감 없이 뒤로 살짝 이렇게 돌려서 그냥 떠주세요 코스 있는 대로 코스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쵸? 스물 여섯 코로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늘려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상태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쫙 한번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떠서 왔고요 이 상태에서 한 코를 다시 사슬코 한 코를 뜨고요 또 반대로 돌려서 두 번째부터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코를 뜨고요 다섯 코를 뜨고요 사슬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에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다섯 개 뜨고요 여기도 제일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까지 떠줘야 되겠네요 그쵸? 자, 사슬코 일곱 개를 떠서 여섯 번째에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뜨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나머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죠 자, 이거 형태로 인형한테 한번 입혀 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 되네요 자,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거 쭉 내려뜨고 여기 소매 달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될 거라서 한번 계속 연결해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거 잡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되시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사슬코를 이제 두 개를 해서 긴뜨기로 할게요 자, 긴뜨기로 한 단 더 짧은뜨기로 할게요 자, 사슬코를 하나 하고요 자, 짧은뜨기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있는 대로 다 쭉 연결해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이 끝까지 해서 자, 그다음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이렇게 한 번을 했고요 자, 그다음 원피스 만드는 데랑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쵸?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슬코를 두 개를 하고 이제 긴뜨기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세 번째 긴뜨기 할 때는 두 코 사슬뜨기 두 코를 하고요 그 옆에 코 세 번째 코 옆에 네 번째 코부터 원래 두 코 밑에 받침 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이 해서 긴뜨기로 해서 계속 쭉 떠주시면 돼요 계속 어느 정도까지 계속 뜨고 나중에 소매만 연결해서 떠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긴뜨기로 자, 끝까지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끝까지 다 떠서 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몇 단을 하냐면 한, 두, 세, 넷, 다섯 단 다섯 단 정도를 쭉 떠주시면 돼요 계속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속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사슬코 두 개 뒤로 돌려서 자, 세 번째,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긴뜨기를 쭉 연결해서 쭉 연결해서 그 다음 이렇게 단처리하는 거 이것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쭉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한 7단 정도를 떠서 왔는데요 이거를 한번 입어보시면서 그 길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더 이 정도가 지금 한 7단 정도 뜬 건데 앞에 짧은 거 빼고 여기 소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뜬 것 같아요 더 뜨고 싶으시면 더 떠도 되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말리는 느낌으로 떴잖아요 그래서 더 뜨시면 나중에 입히실 때 여기가 너무 말리긴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빼뜨기로 여기 라인을 정리를 할 건데 여기 부분이 우리가 두 개씩 떠서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옆 라인을 하실 때 코가 잘 안 보이실 거거든요 여기 코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를 잘 찾아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어디다가 바늘을 넣어야 될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두 코씩 했으니까 두 코를 좀 잘 찾으셔서 하시면 되고 이게 너무 땅땅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조금 우는 것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조금 울지 않도록 이렇게 코를 잘 찾아서 코 바늘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잘 보면 이게 또 보이는데 이렇게 바늘을 사실 좀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감이 잘 안 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 이 끝까지 이 밑에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쭉 연결해서 하세요 뭐 중간에 실을 끊어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쭉 연결해서 실을 코를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사각형 라인을 쫙 다 빼뜨기로 정리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시 떠서 올게요 이렇게 해서 선 이렇게 정리하는 거 빼뜨기로 하는 것까지 몸통 부분을 마무리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매 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